보자 나랑하고 싶어 쨍쨍해야되는 하와이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다 바람 부는 소리도 심상치 않다 이게 날씨가 되게 좋을 때는 엄청 타서 되게 쨍게 된 걸 입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오늘은 계속 흘릴 거라 그냥 모노키니를 입고 나가려 합니다 나갈 준비는 간단하다 이번 주 내내 날씨는 흐릴 예정 근데 어차피 한 시간 뒤면 그친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계속 나가고 있어요 비가 슬쩍 그쳤다 햇살이 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슬그머니 드는데 바로 그때 빗방울이 쏟아져 내린다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서 아프게 살을 때린다 앗 뜨거울 내리났더니 엄청내여 너무 놀라요 여기부터 좀 비심도 있어요 식물 20분 30분 걸린다고 했는데 너무 추워 12월에 하와이에 비가 내리면 춥다 이렇게 뒤에 숨어 있어 방금 그 난리를 친지 거의 1분도 안 지났는데 다시 햇살이 났어 이러니까 하와이다 심지어 이제는 햇살이 반짝반짝하게 나 아 너무 예뻐 그냥 흔들 같은 게 너무 민망할 정도인데 하하 원래 오늘은 파머스 마켓에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밤새워 일을 했다고 해서 가볍게 드라이딩을 가기로 했다 안녕 Thank you for coming Yeah? Are you here? Yeah I'm totally okay I'm so okay You look very tired I was a little tired I was a little tired Did you have breakfast or lunch? I didn't I didn't I figured something Yeah 아침 먹을 장소로 가는데 단성이 절로 났다 I guess I never I don't realize how much green 하와이이 has Oh my gosh You If you see like You're thinking like Oh I'm passing this road Right? Not like it's beautiful 근데 친구에게는 그냥 익숙한 풍경이란다 Let's go I need to get some place Oh my goodness I can be here stuck all day long Just walk back and forth Yeah I can sleep here I'm so happy It's gorgeous Look at that Look at the honey covering It does look pretty good I don't care I'm just gonna eat it I don't care I'm just gonna eat it Oh my Yes What did you say? It's really good I think really exists It's really good Really good Is really right? It's nice If I can tell you about ten Delicious I didn't even like While eating It's not having to call It's amazing part of ét tro Somel. It's not just only taste good It's so healthy here Mm Oh my gosh Oh, that's good 함께 주문한 에그베네딕트도 나왔다. 반숙으로 익힌 계란 노른자를 톡 터뜨려 먹는 맛일 품인 에그베네딕트. 아보카도와 시금치, 잉글리시 머핀을 한입에 앙! 이게 행복이다. 테이블 주위를 얼쩡거리는 닭들. 하와이에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닭들이 많다. 우리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친구가 장난을 치는데 거기에 장난을 얹는다. 시니컬한 개그에 웃어주는 친구 때문에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시니컬한 개그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한국인! 거기에 관한 곳이에요? 네! 한국인! 이 공연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 내가 본사 부서지 못해서 아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sign 왜 이렇게 색이 색이 있냐고 근데 이 sign은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이 sign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른 거 같아요 아! 와! 우리 가게? 너 정말 원해? 네, 네! 가라지 세일에 가라지 세일을 가보기로 했다 급 가라지 세일을 가보기로 했다 주소를 확인하고 스트릿은 찾았는데 어딘지 찾을 수 있을까? 한참을 달리다가 찾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포기를 못하는 친구, 근데 이미 시간이 끝났다. 비록 아무것도 못봤지만 서핑 포인트를 지나다 잠시 멈췄다. 이렇게 피크닉하고 있으면 나와야 되니까 밖으로 안에 있으면 안 돼.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어머니 여기는 빛이 막 너무 많이. 어머니 진짜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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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보드 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잘 들고 올라와야 되는 약간. 수진씨가 언젠가 꼭 서핑해보고 싶은 포인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하지만 날씨는 어쩔 수 없는 법. 조금 1200년간에 넌 인상하네요. 만약에 깜짝 놀랐고 있는데 안경을 해. 너무 귀여워. 대해서는 이렇게 둘이 naw라인이다. 하지만 날씨는 어쩔 수 없는 법 아, 뭐지?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다 같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놈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귀여워 진짜 멋있는데 야호야 oh my gosh Look, 트레이닝이 웃고 이게 진짜 웃겨 하와이 진짜 다른 해변으로 왔다. 비가 와서 무지개가 떴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 일하느라 밤샌 친구는 해변에서 잠들고 시진 씨 혼자 발을 담가 보는데 발이 시리다. 잊었어요. 오늘은 사실 처음 만나는 친구다. 스노클링을 가지고 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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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